할렐루야 3월 1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로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버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죽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미움 속에서도 지키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단의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많은 장을 할애하는 요셉을 오늘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귀가 힘이 있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섭리 속에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다가올 구원주를 예표하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진정한 새 왕으로 요셉을 세우는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표로서의 요셉의 일생 이걸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할 때에 우선 우리는 물론 그것을 꼭 굳이 전제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모와 모습과 모양을 읽어낸다는 것은 매우 더 깊은 영양식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37장에서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료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게 거주하던 그 열저의 땅에 야곱이 이제 정체성을 가진 땅에 거주했어요. 우리는 세겜도 내 땅이 아니고 심지어 베델도 내 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몽했던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야곱이 그 땅에 거료했다는 건 부르심 받은 소명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처음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시 갈리의 업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던지면서 물길을,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게 익숙했고 그것이 원래 일이라고 믿었지만 결코 원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림받은 자의 사명적 일이 내가 서야 될 본래의 자리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장로와 권사, 집사 다 임직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적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서야 될 원래의 자리다. 그러므로 거주했는데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연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드디어 우리는 10대의 틴 에이저의 요셉을 만납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자 유목민이었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오늘 어머니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아마 라헬은 돌아갔죠. 그 다음에 그의 봄종들 비라와 실바, 이를 통하여 낳은 열두 아들 자 배들이 많이 틀려요. 네 그룹으로 갈라져요. 그러는 가운데 아마 보이지 않는 아마 나름대로 친모를 중심으로 아마 그들의 형제의 어떤 그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혈적으로서 볼 때. 근데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그러니 형들의 잘못을. 그래 이 형들이 물론 뭐 아버지 보지 않을 때 특별한 잘못도 했겠죠. 아버지에게 말하는 고자질을 했어요. 이때부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과 동시에 오늘 형들의 잘못을 구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또 독차지하는 이미 고난의 여정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조금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무고한 가운데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어떤 행동 패턴에 또 내가 하는 태도와 나는 어떤 미소와 얼굴 표정 속에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은근히 조롱하거나 아니면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3절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 그러니까 눈에 띄게 편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편해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막내에서 둘째입니다. 열두 아들 가운데서. 그런데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채색옷은 어릴 적부터 마지 아버지가 왕이면 세자에게 책봉했을 때 그 왕의 용포를 같이 입혀가면서 어릴 적부터 왕권을 그들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를 세워주는 옷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이런 채색옷이 아니었을 거고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집에서 일하는 옷들 주로 입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선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벌써 이미 아버지와 야곱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에서와의 편가름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그대로 야곱에게 몸에 익어서 요셉을 편해함으로써 형들이 요셉과 자기들 간에 편가름이 있게끔 만드는 일조를 한 것이 틀림없어요. 딱 죄가 죄를 낳고 죄는 가정 속의 분란과 또 다른 또 갈라치기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이때부터는 감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여러분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격분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간은 괴물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5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뭘로 개입해? 요셉에게 꿈, 환상으로 개입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꿈을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떠들어댐으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들도록 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비전과 더 좋은 걸 발견하면서도 관리를 못한 거예요. 비밀을 관리하고 보화를 관리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관리한 사람은 그걸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부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다 세간살을 팔아버렸다? 이 남자가 미쳤나? 이 아버지가 돌았나? 그러나 그 밭을 사면서부터 밭에 감춘 금보화 덩어리를 가지고 왔을 때 비로소 얘기한다. 요셉은 입이 가벼웠어요. 벌써 이게 고자질했죠? 거기에 형들에게 말하고 있죠? 형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미워함의 어느 형제간의 분란의 요인이 됐어요. 이걸 이걸 아르켜야죠. 우리가 볏집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자, 성경에서 형들에게 말할지니라 형제에게 말할지니라라는 말이 없거든요. 내가 득이 만만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당신은 형들은 종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형들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빠져들겠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단순히 이것은 단은 하나 일어서는데 나머지 열 한 단은 절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당신들의 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를 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대목이 여러분 형들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며 그를 더욱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도 어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17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무지하고 오히려 그는 많은 죄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열 별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이미 볏집단 얘기했기 때문에 열한 별은 형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꿈의 진위를 알고도 말하기 전에 그 꿈의 열한 개의 볏집단 열한 개의 별들이 형들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하면서부터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로비콘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를 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버지는 형들 때문에 야단을 쳤지만 요셉에게 준 꿈은 당시에 게시와 비전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속 베델에서 봤죠. 마하나임에서 요하의 군대를 봤죠. 요셉은 너무 잘 알아요. 세겜 땅에서 그가 위기를 자초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났죠. 그러므로 요셉이 나타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벌리고 상대방에게 말함으로써 그 미움과 위기를 자초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바른 어리석은 태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요셉의 고난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게 창세기 아름다운 드라마죠. 우리는 여기서 우선 관계의 인간관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보안은 감추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서자 취급당하며 배달은 어머니, 아들, 딸 취급당하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소외를 불러주는 말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관용과 화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고 이 아름다운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가게 하여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캠퍼스와 일터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관계의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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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